밴쿠버 써니 입니다 캐나다는 아파트 세대마다 구조가 다 다릅니다 저 잔리밭은 이 아파트 주민들이 사랑방 구실을 합니다 대파트 이 방에서 전통을 흡수하는 식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이 유지한 식품을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이 많다고 하세요 이 장면은 나를 위해 물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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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